주세요.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야. 사랑아, 괜찮아. 엄마 아무 짓도 안 했어. 마포프린 호텔 가주세요. 한별아, 조금만 기다려. 엄마 금방 갈게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.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. 지효 씨? 어… 변화. 어… 어… 설희경 대표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. 혜수 너와 내 인연은 여기까지다. 그곳에선 내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마. 편히 가라. 편히 가라. 편히 가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